결혼을 늦게 하셨어 예 아버님이 예. 두 분 다 늦게 하셨네. 그거 이제 재혼 한거지 그쵸 근데 아버님도 재혼이요 어머니도 어머니도 재혼이고 그럼 요 둘이서 자식이 하나야 원래 자식 없어요. 내한테는 본래 없고 어머니한테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더 있죠. 아버님은 왜 장가 갔어 왜 또 갔어. 장가 뭐. 거기 뭐. 안 가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 아 둘이는 아버님 집에는 누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빌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집안에는 없는데 모르지 그때 집안에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빌던 분이 이렇게 모셔 놓고 가신 게 아니고 그냥 물도 넣고. 그게 뭐 우리 모친도 그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는 정신으로 이때까지 살아 오셨대요. 집안에 모친 어른도 그렇고. 근데 아버님은 장가를 가면 조금 고달프다 이랬어. 그 장가가 없는 장가를 갔으니까. 아무 실패했으면 안 가야지 절이나 다니시고. 그게 뭐 쉽나? 아버님은 지금 올해 삼재잖아 또. 네. 삼재에다가. 내가 아무리 살아도 이 분하고 이 어머니도 좀 불쌍한 분이잖아요. 뭐 그렇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좀 불쌍하다 눈물이 좀 난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야기하면. 아버님은 중대가리 사주팔자죠 중사주지 중사주고 내가 양반 아닌 양반으로 가라 이렇게 사셨고. 또 스물 나은 날은 간음제인 날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공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 아버님은.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근데 이제 성품도 성적도 조금 많이 늘어져 잔히 좋아졌고 조금 많이 내려놓고 사는 것 같아. 그렇지. 맞죠? 조금 많이 내려놓고 살고 또 내가 좀 깐깐하면서 꼼꼼하시거든. 아버님 성품이 깐깐하면서 꼼꼼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이 분하고 두 분은 그런 대로 내가 인생은 살아온 인생이고. 둘이서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안 좋죠. 건강은 안 좋죠? 이 어머님은 내 아파라 하는데 몸이. 맞습니다. 칼도 좀 대고. 칼 된 거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내 아프다고. 칼을 좀 대야 되고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칼 한 두 번 대라 했어요. 사주는 그렇고요. 그리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 그냥 시름시름. 그냥 힘도 없고. 간질도 안 좋고. 시름시름 아프다고 하고 어머니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줄이잖아요. 우리 같은 줄이 되다 보니 아버님은 중이 되다 보니 이리 두 분이 만나서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 늘 건강과 싸워야 된다는 이런 분이고요 어머니가 한 번씩 가다가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도 한 번씩 이래 말해서 좀 독살이 좀 있다. 독살이 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난데. 그런 게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이런. 무당이 줄이 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아야 지아 아야 지아 소화도 안 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걱정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장가를 뭐로 일찍 보냈을까. 장가로 일찍 보낸 게 아니고 저것끼리 지금 카나다가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그 유아하고 왔더니 아 만나서 잠깐 그래 그거 하다가 한 3년 거 했나 그러다가 또 이혼하겠다 이러고. 이 젊은 놈이 장가 세 번 가겠는데. 그 뭐 지 팔자대로 살아. 이 장가 세 번 가겠는데. 아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 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한 세 살 많은 여자하고 요새는 그런 거 뭐 별 거 아니니까. 너희가 좋으면 그래 해라. 그거서만 이제 저것끼리 결혼하고 뭐 이래가 하는데. 그럼 잘 안 맞는 모양이야. 아 맞지. 여는 장가 세 번 가야 돼. 밥을 여기 걸어야 되고 저기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여는 어쨌든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왜냐면 둘이 충이 충이 걸렸거든. 충이 뭐냐 같이 살 수 없는 충. 이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 엄마가 뭔가 모르고 얘한테 자꾸 힘들어져. 힘들어지고 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도 엄마 걱정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 엄마하고 여기는 붙으면 둘이 이렇게 잘 맞다고는 하지만. 충이 이 조상이 충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요. 이 아들은 깝깝에서도 같이 못 살아. 저 나가야 돼. 어디로? 팔 도로. 그런데 장가는 세 번 가겠어. 그런데 지금도. 아가씨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 안 살죠. 한국에 온다 소리 안 해요? 올라오고 그게 지금이 힘드니까 그쪽에도. 한국에 올라 하고 마. 올라오고 그래. 그럼 한국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래 골치 아프지. 할 게 없어. 할 게 없지.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을 건데. 그럼 뭐 하여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지. 온다는 거 오지 말아야 할 수도 없는 게. 그런데 고모 아버님 고모라는 분은 다 살아 계세요? 아버지는 독자인데. 독자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젊은 청춘은 누구세요? 젊은 청춘은 젊은. 원래 이제 아버지가 고향이 환경도 청진이라 청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굴려가 단위가 있어 조장이. 청춘의 굴색이 이게 이제 아버님의 고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고모자인데 청춘이 많이 왕래를 할 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다가다가 아버님 왜 탁 가다 걸리는 거 있잖아. 오래 온 때가 좋다. 이러면 잘 가야 하다가 뭐가 이렇게 딱 걸쳐 막혀 버려. 그렇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 아버지가 그 뭐야 본래 그 일본에 그 가가 있었거든. 일본 그 호카이도 쪽에 거기서 우리 작은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일본의 호카이도에 큰 건설회사를 했다더라고. 대동화전쟁 그 당시에.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도 있다가 거기로 가서 거기서 하여튼 뭐 작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뭐 그 현장에 뭐 오야지 같은 거 이런 거 했는 거야. 근데 이제 저거 봤을 때는 젊은 청춘이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자꾸 가다가 이 식구들 자꾸 이렇게 갱겨버려요. 청춘이 하나 있어요. 여자분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버님 쪽이라거든. 아버님 집안 쪽에 청춘이 하나가 이렇게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가는 길이 잘 안 열린다 이렇게 나와요. 야가 가다가다가 자꾸 힘들어 듣고 얘 같은 경우는 인내가 조금 약하거든. 끈기도 약하고 참을성도 약하고. 맞아. 예 그런 데다가. 어머님도 어머님 성질이 조금 찬찬하면서도 급한 편이고. 아버님도 급하단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안 참으면 시끄러우게 참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 성질이 급하잖아. 그런 데다가 참고 가잖아. 왜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이 가정 지키려고 아버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버님 올해 마지막 3제예요. 올해는 마지막 3제에 운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홉 순대자가 아버님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 돼. 예. 아버님도 크게 건강이 좋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폐 쪽으로 건강 조금 조심하셨으면 올해는 그래야만이 아버님이 잘 넘어가고요. 내가 볼 때 이 아들이 아마 오래가기 전에 넘어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이거 오면 짐이다 이거. 그거 뭐 방법이 있나. 내가 그다아야 되는. 그렇지. 근데 보면 가슴 아프잖아. 가슴 아파도 뭐.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뭐. 이게 얼마나 아버님이 믿는가는 모르겠지만 저가 봤을 때는 청춘 원앙세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조상 정리를 고라고 나야 야가 옳은 여자를 만나서 옳게 갑니다. 아시겠죠 아버님 그러고 아버님 이 대장 쪽이라 하죠 대장 쪽 대장 쪽을 건강 조심하시라 합니다. 아버님 올해 육십 아홉 칠십 내년에 좀 조심하세요. 어머니는 원래 늘 아픈 사람이고. 네. 하루만 눈만 뜨면 여기 아프고 또 눈 뜨면 저기 아프고 자기도 자기 몸이 아픈 게 짜증 나고 싫어. 그렇지만 이분도 어찌 보면 자기가 새로운 세월에 아버님을 만나면서 잘은 살아왔지만 여기 서로가 줄에서 이 줄에서 차이가 나거든 바치거든.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호인이 돼야 되고 이 어머니는 그냥 아양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어디 뭐 이동하실 일은 없죠? 작년에 그니까. 집을 이사를 하셨어요? 집에 가니까 좋아요? 그 집에 오면 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작년에 그러면 놀삼재 이사를 하셨어요? 그거 뭐 해도 괜찮아요. 어머님 운세로 갔구만. 어머님 운세로 가셨어? 자꾸 뭐 그 앞 이제 조금 아파트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단지가 크니까 시장 보기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해서 좀 가까운 데로 갔죠. 그런데 어쨌든 이동은 원래는 오래 운세로 가야 돼.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 이사 가셔서는 어머니가 저쪽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가 조금 덜한 것 같다. 아픈 것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으니 좋다고는 하는데 아버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아드님 내가 볼 때는 올이 또 넘어올 것 같아. 아마 돈. 이 아들의 돈 가져가는 건 돈이 안 될 걸 다 까먹고. 그렇죠. 그 뭐. 그 가서 벌써 6년 됐는데. 그런 돈 뭐. 없어 없어. 그 있을 수가 없지. 없어 없어. 집에서 맨날 갔다 왔어. 없어 없어. 여기는. 부모가 돈이요. 부모가 돈이고 지가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고. 이 성질도 좀 솔직히 말해서. 줘야만이 되는 고집이요. 근데. 인물은 잘났구먼은 잘난 인물이 왜 이렇게 못 써먹어. 그러니 참 답답하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세 번 가겠어. 그리고 어디로 오면 여기 와도 부산에 와 한국에 와도 큰 직장이 안 돼. 그러니.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엄마 아버지는 누구나 다 보이는 건데 이 청춘이 누군가 모르겠지만 청춘 여자분이 이래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해작을 지기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더 물어볼 말은요. 그 뭐 아들이 그래 제일 뭐 그거 한 거야 뭐 아들이 제일 문제지. 그렇지. 저기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장가를 그리고 또 여자가 없으면 안 돼. 정이 또 마음이 외로움을 또 많이 타.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헤어졌다 해도 하나는 보이거든요. 그 동네에 하나가 있지 싶은데 얘는 머리를 세 번을 써야 돼. 아버님. 그럼 세 번 서면 세 번 서른 대로 나눠야지. 그렇죠. 자식만 안 나면 돼. 자식이 나면 골치가 아파.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아마 한국 넘어온다 소리 할 거다. 아버님. 한국보다 거의 있는 게 더 나아. 낫는데 뭐 거기서 또 카나다 쪽에도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그 특히 그거는 방세가 비싸다. 그러니까 내 아버님이 그러면 이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고 사는 돈 빼먹는 빨대잖아. 그렇지. 어찌보면 캥그루잖아. 부모한테 빨대만 대갖고 돈 빼먹는 아들이잖아. 그럼 이 아들이 그러면 한국에 넘어오면 또 한국에 넘어온 대로 빨대로 꼽아줘야 되잖아. 그 여우면 좀 낫지 그래서 뭐. 덜 외로워서. 덜 외로워서. 집에 있은. 그러니까 덜 외로워서. 집에 있은 게. 외로운 거는 둘째치고. 이제 돈이 덜 나가니. 돈이 덜 나가니. 돈이 덜 나가니. 돈이 덜 나가니. 어쨌든 올해부터는 아들이 일로 한국으로 넘어오라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자를 한 번 더 걸치 가고 두 분이 이제 세 분이 걸치 가야 세 번째는 좀 괜찮아. 옳은 여자 맞네. 그랬니 그때까지는 고생 좀 하셔야 돼.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까 내가 그러시잖아. 이 청춘의 여자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아버님한테 고무자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면 청춘은 나이가 젊은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경기 갖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정리를 좀 하시면 이 아들이 마음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건강 조심하시고. 그걸 하여튼 뭐. 한 사 년 전부터 하여튼 몸이 별로 안 좋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아버님이 열심히 사러 오셨는데. 이제 이북이라는 거는 조상이 전부 다 젊을 때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을 내가 볼 때는 아버님이 뭐 찾아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을 보내주셔야 돼. 그래야 이 애한테 안 갱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 갱기고. 여기가 이 어머니가 우리 같은 줄이 되다 보니 몸이 한 번씩 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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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데 없으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머리도 안 맑고 짜증스러워. 그러니 아버님이 아버님도 처음에는 왜 저럴까 뭐 원래 아프시니까 그런가 없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조상이 갱기면 이런 줄이는 아버님 조상이 갱기면 자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도 솔직히 사주팔자는 중이잖아. 중이잖아. 사주는 중이라. 그러다 보니 내가 고달프고 내가 안 움직거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 돈이 많다 해도 내 돈은 누가 눈이 있어서 빼가는 게 많아. 그렇죠. 아버님 손에 들어왔다가 휙 하고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아들이 내가 사주팔자로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여자를 만나서 산 다음에 서른일곱에 또 한 번에 이혼을 할 것이고. 또 서른일곱에 이제 서른여데를 또 만나면 그게 아마 인연이 될 겁니다. 제가 봐서 세 번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빨대예요 빨대. 아버님 빨대. 돈 빨대. 그렇죠 아마 내가 오래 넘어오지 싶다. 그래 지금 이사 간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사신 데보다는 집이 조금 가볍고 집 온기가 조금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아버님 삼재입니다. 마지막 삼재.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는 삼재 때 뭐 어디 가서 좀 조금 그거 한 음식은 좀 드시지 마시고. 알았죠? 예.